안녕하세요. 윤서천. 한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선을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의원 원장, 성형외과 원장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일본은 연세가 48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연세가 48살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융근 라인에서 쇄골 라인, 목, 뱅크, 저작근, 씹는 근육 이런 쪽 위주로 하고 귀 밑 부분에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here. 하고cé고 조금 더 뭘 맺게 해주세요? 이 소식들은, 여러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슈멘 사람 얼굴에 근육을 움직이는 근육이 나이가 40이 지나면 머리부터 계속해서 근육이 터집니다. 동지, 엉덩이, 얼굴 해서 계속 위에서부터 밑으로 처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목을 하기 때문에 어깨 근육에서도 같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코는 시작부터 40이 지나면 하루에 따라서 동일을 갑니다. 우리 몸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 손으로 어깨 근육을 썰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실이 물려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손으로 안을 띴고 먼저 저에 썰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썰어는 게 아니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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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